그럼 이쯤에서 우리 데일리 기자단들의 궁금증이 모두 해결이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트위터 댓글로 한 번 확인을 해볼까요? 네 샵 에스크 비클리 정말 많은 분들이 잘하셨는데요 차에서 자주 듣는 노래 한 소절 부탁해요 차에서 저희 뭔 노래 들었지? 어 아아 유앤 날 다른 바다 대처두고 아아 아 아 컴인 미생 반해 1 2 3 4 아름다운 청춘의 한 잔 함께 써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컴온 아음! 좋습니다. 끝까지 하는 거였구나. 감사합니다.